안녕하세요. 스타디슈입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 그의 신변에 대해 무척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는 살아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안의 비리 폭로에 나선 손자 전우원씨가 드디어 그의 근황을 직접 자기 입으로 알렸습니다. 전우원씨가 심각한 약소동 이후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근황을 전한 것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지 무려 일주일 만에 근황을 알린 것이죠. 전우원씨는 3월 24일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께서 저같은 놈을 또 한 번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며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약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기절했다. 3시간 이상 동안 폐가 작동을 멈췄고 기도가 다쳤다며 삽관이 저를 살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날 금요일 오후 눈을 떴을 때 모간 깊숙이 튜브가 넣어져 있었고 숨이 안 쉬어졌고 온몸이 피트성이었다며 오늘까지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네요. 또한 전우원씨는 생방송 중 각종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큰 민폐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걱정마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잠시 저를 지배했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안 하겠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도움의 손길, 사랑,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우원씨는 트위터에 놀라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하다. 병원에서 오늘 나왔다. 오늘 방송으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겠다. 그가 오늘 방송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너무나 궁금하네요. 한편 전우원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전두환 일가와 지인들의 범죄를 폭로했으나 24일 기준 폭로 게시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씨, 아버지인 전재용씨와 함께 찍은 사진만 일부 남아있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삭제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뭔가 쌓은 기분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